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라이성 한국거로 뉴스입니다. 빈화씨의 2020인, 2026년 임기 제12기 인민회의는 시인민위원회의 제안과 거리안 조안은 검토 및 승인을 하기 위해 최근 6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에서 시인민회의 대표들은 성과를 객관적이고 깊이 평가했습니다. 또한 여러 거리안 조안은 토론과 연구를 하여 승인하며 향후 도시가 계속 반전할 수 있도록 솔루션은 제안하는 데 중점은 둡니다. 회의에서 흔덩락, 빈화씨, 인민회의 의장이자 시 당위원회 상임 무석위는 국가예산 재정관리를 강화하고 예산 지출은 재주직하며 도시의 안전과 지속 가능성은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도시 및 성인민회의에서 한당한 예산 징수 즉사는 완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과도기적 작업에 신속한 건설이 꼭 완료되고 신천되어야 한다고 더불었습니다. 유원 1인 동라이성 동려지구 인민위원회는 어린이를 위한 행동의 단 반동식근 연고 이전 22년 이 지구의 어린이 기금과 함께 걸었습니다. 행사에서 지구 지도자들은 어린이를 위한 행동의 다리, 어린이는 교육 및 모호의 역한과 충교성에 대한 인생 행동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만든고 모든 쾌증, 무문, 가족 및 사회 전체의 지킴은 높임은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하며 미폭력적이고 미학대적인 사회에서 산도록 모창해야 합니다. 어린이를 위한 모든 자원은 동원하여 어린이의 모호, 보샄핌 및 교육에 참여하도록 전체 사회의 운동은 촉진합니다. 코로나 인구 전염병이 기본적으로 동체된 상황에서 경제 회복 프로그램이 강력하게 시행되어 이전 22년 5월에 베트남 경제는 많이 번영했습니다. 통계 전국에 따르면 코로나 인구 전염병이 동체되며 기업들이 새 상황에 적응하여 5월 산업 생산은 전원 대비 4%,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4%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5월에는 경기 회복계의 조침이 뚜렷해졌으며 신규 설립기업의 수는 지난 5년 동안 같은 기간 중 최고 수준은 기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올해 첫 5개월 동안 외국인 직접 투자 자본은 77억 달러 이상에 달했으며 이는 같은 기간에 비해 10.5% 증가했고 또한 지난 5년 동안 가장 높은 증가율은 기록했습니다. 5월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서비스 산업으로 가장 인상적인 반등은 관광 산업이었습니다. 올해 첫 5개월 베트남은 자차원 외국인 관광객은 36만 5천명으로 지난해 갇힌 기간보다 4.5배 눌렀습니다. 크렘린콩 뜨미트리 페스코프 떼편인은 6월 1일에 모스크바가 블라드미르 무틴 러시아 떼농령과 몰로띠미르 첼렌스키 우크라이나 떼농령과의 회담 가능성은 배치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페스코프 떼편인은 회담이 열리려면 조기 준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페스코프 떼편인은 우크라이나와의 병화 협정은 위한 준비가 오랫동안 중단됐고 지금까지 재개되지 않았다고 덧붙었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헤르손, 자포리치아, 돈바스 지역은 합병하면 모든 양자 병화 회담이 종료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스크바는 이 지역 사람들이 스스로 미래를 견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오크라 호마주 턴사시 경찰은 6월 1일에 한 의료시설에서 반생한 총기 남사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종에 맞잡고 용의자를 포함해 4명이 사망했다고 반표했습니다. 턴사 견찬국은 견찬관들이 소총은 소치한 남자에 대한 정보를 뜨른 후 나탈리 의료시설에 배치되었으며 상황은 나중에 종격사건으로 반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용의자를 쏘았는지 여부는 즉각 확인되지 않았고 턴사 견찬이 이대 위협에 대해 다른 경고는 내놓지 않았습니다. 나탈리 의료시설은 주로 스포츠의학 및 정형외과에 사용되어 있습니다. 나탈리 의료시설은 주로 스포츠의학 및 정형외과에 대한 정형외과에 대한 정형외과에 대한 정형외과에 대해